오늘 하늘빛이 대체로 흐리겠고, 밤부터는 전국에 비 소식이 들어있습니다. 비가 내리기 전까지 대기는 건조하겠는데요. 김다영 기상캐스터 자세한 날씨 알려주시죠. 메마른 날씨가 이어지면서 그 어느 때보다 단비 소식이 간절한 요즘인데요. 오늘 드디어 비 소식이 있습니다. 밤부터 전국에 비가 내리면서 대부분 지역의 건조특보는 해제될 텐데요. 다만 비가 오기 전까지 대기는 건조하겠습니다. 추가적인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불조심하셔야겠습니다. 비는 오늘 낮에 제주를 시작으로 늦은 오후에는 충남과 호남 지역에, 밤에는 그 밖의 전국으로 확대되겠고요. 모레까지 이었을 텐데요. 특히 내일은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 제주 산지를 중심으로 강하고 많은 비가 집중되겠습니다. 사흘간 예상 강수량은 제주 산지와 남해안, 제주 산지의 최고 200mm 이상, 지리산 부근과 남해안에도 12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지겠고, 전남과 경남에 최고 80mm, 수도권 등 대부분 지역은 최고 6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오늘도 아침과 낮 기온 모두 평년 기온으로 웃돌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 15.5도 나타내고 있고요. 낮 기온은 서울 22도, 대전은 23도까지 오르면서 포근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날씨였습니다.